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옥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보드게임은 시크릿 히틀러, 나인타이패닉, 마르코폴로2입니다. 첫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시크릿 히틀러입니다. 시크릿 히틀러는 마피아 게임으로 서로 정체를 숨긴 비밀 역할 카드를 받습니다. 그 역할은 전체주의인 파시스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인 리버럴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책과 파시스트의 정책을 누가 먼저 빨리 달성하는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구성물을 펼쳐보면 자유주의 정책을 놓을 수 있는 판과 파시스트가 놓을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파시스트는 게임 인원수에 따라 놓을 수 있는 판이 달라집니다. 지금 8명이서 함께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 판을 깔아놓았고 가운데에 정치 타일을 올려놓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비밀 역할 카드와 함께 찬성 반대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봉투 안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파시스트는 파시스트 카드와 함께 파시스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파시스트들 사이에서는 히틀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조금 더 흥미진진해지죠.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파시스트들은 히틀러가 누군지 알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파시스트가 누군지 모르죠. 나머지 자유주의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선 플레이어부터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지던트라고 대통령 명패판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한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총리 역할을 하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돼서 찬성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이번 라운드에 정권을 잡게 되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정책 타일 중에 세 개를 뽑아서 대통령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책 타일을 모르게 버리고 두 개만 총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총리는 받은 정책들 중에서 하나만 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정책을 오픈해서 자유주의 정책이면 이쪽 파시스트 정책이면 이쪽에 올려놓게 됩니다. 파시스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운데 정책 타일이 자유주의 정책이 6개 정도 있고 파시스트 정책이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시스트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책 타일이 올라가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인 플레이어들은 자유주의 정책이 5개가 올라오는 즉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 파시스트는 파시스트 정책이 6개가 올라오는 즉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 정책 3개 이후로는 히틀러가 총리가 된다면 바로 파시스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지는데 히틀러일 것 같은 사람을 암살하면 또 바로 자유주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파시스트 정책이 점점 늘어날수록 특수 권한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 비밀 역할로 플레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자유주의인지 파시스트인지 추리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거고 총리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가 올린 정책 타일에 의해서 총리가 어떤 역할인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시크릿 히틀러는 이런 마피아류 게임 좋아한다면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은 두 번 진행했는데 전부 다 자유주의인 플레이어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파시스트들은 중간에 정체가 어느 정도 탈로났다고 생각된다면 히틀러만 잘 숨어있다가 총리를 받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전의 기회도 노려야 되겠죠. 서로 거짓말하고 검모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게임 좋아하신다면 시크릿 히틀러 추천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거나 말을 하는데 내가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이 게임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다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나름의 추리를 하면서 참여하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나인 타일 패닉입니다. 이때 두 테이블로 나누어서 게임이 진행되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빅셀이라는 게임이 진행되고 저희 테이블에서 나인 타일 패닉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레이어마다 9개의 타일을 갖게 됩니다. 9개의 타일이 전부 다 구성이 똑같고 가운데에 점수보드판 밑에 3개의 미션 카드가 오픈되면 그때 모두 확인을 하고 동시에 타일을 막 배치합니다. 타일을 배치하는 규칙은 길 타일은 말이 되게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되고 이 바깥쪽으로 연결된 길 타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길 타일이 서로 꼬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x3 형태로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x3 형태로 말이 되게 타일을 만들면 1등 토큰을 가져가고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이 타일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는데 타일 형태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번 라운드에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일단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토큰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이 미션 카드마다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미션 카드에 보면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플레이어가 1등입니다. 점수는 3인 플레이라면 3점, 4인 플레이라면 4점을 받게 됩니다. 3인 플레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3점, 두 번째는 2점, 세 번째는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동률이라면 처음에 이 가져간 순서 토큰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 의해서, 세 번째 카드에 의해서 각각 점수를 획득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3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15점을 넘게 되면은 그때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최대한 만족하면서 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어렵고 누군가가 대충 만들어 놓고 빨리 모래시계를 가져가서 뒤집으면 그때부터는 되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임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모임 회원분들 중에서 꾹이라는 분이 되게 이런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 남자를 많이 본다고 해요. 저도 문제적 남자를 많이 봐야지 이런 게임 잘하려나. 아무튼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많이 해본다면은 잘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어디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하기 좋고 그리고 일러스트가 매우 귀엽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마르코폴로2 위대한 칸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게임은 마르코폴로 다음작으로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비슷한 규칙도 있지만 다른 규칙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대도라는 도시에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되고 보드판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폴로1과 좀 달라진 점은 여행하는 테마를 살렸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거의 여행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여행하는 지역에서 미션 타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바르와 바그다드 호르무즈 이 세 개의 도시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곳에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또 호의를 받는 곳 여기에서는 추가로 특별하게 이곳에 카드 두 장을 올려서 매 라운드 교체가 되면서 액션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소가 생겼습니다. 인장이라는 요소인데 각 인장마다 하나씩만 보유할 수 있고 최대 4개까지 보유하겠죠. 인장을 뒤집었을 때 혜택도 있고 인장을 뒤집으면 매 라운드 받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인장에 따라서 대도시에서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여행을 할 때 인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 타일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원을 획득하는 곳이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사위 5 이상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2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비치라는 자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비치는 조커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책에서 자원을 획득할 때 비치를 지불하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곳도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서는 6칸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도시마다 전부 내 교육소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두 번째로는 3칸까지 마지막은 한 칸만 이동할 수 있는 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있는 교육소의 미션 타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진행하고 나머지 카드 위에 있는 액션들은 추가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액션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봐야 될 것은 도시마다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양의 종류를 많이 모으면 게임 끝났을 때 점수를 또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폴로1에서는 캐릭터 타일이 중요했습니다. 캐릭터 타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르코폴로2로 넘어오면서 캐릭터 타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게임의 판도를 막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캐릭터 타일은 이 인장을 가지고 올 때 주사위 하나만 올릴 수 있고 인장을 뒤집을 때마다 피치 하나 그리고 이 도시의 문양을 획득했을 때 추가로 문양 하나 더 늘려주는 캐릭터 타일을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캐릭터 타일마다 능력이 또 각각 달라서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서는 총 11개로 아홉 번째부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폴로는 주사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에 주사위를 올려놓으면서 액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주사위 위에 올려놓으면서 추가로 액션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올려놓을 때는 추가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자원이 좀 빡빡한 게임이었죠. 근데 마르코폴로2는 초반에는 자원이 좀 모자랐지만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돈이 풍족해서 이 주사위 위에 올라가는 액션들을 부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소를 건설을 해야 이 밑에 있는 미션 타일을 가지고 오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역시나 마르코폴로2에서도 미션 타일을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1등한 플레이어가 미션 타일을 위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릭터 타일의 능력을 보면은 인장을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해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장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매 라운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얻고 그 다음에 틈틈이 여행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문양을 늘려나갔죠.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상황인데 처음에 달성한 목표에 따라서 점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10원당 1점, 자원 2개당 1점, 그리고 미션 타일 많이 완료한 사람이 8점, 두번째 4점, 그리고 이 문양 보유한 개수에 따라서 점수받고 자신의 목표 카드에 의해서 점수받고 게임은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2점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는 여행에 특화된 캐릭터인데 여행을 할 때 여기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고 대신 여행 칸에는 맨 밑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칸 한 칸씩 야금야금 여행을 진행하였죠. 또 이렇게 보니까 캐릭터 타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액션 칸이 조금 더 명확해졌고 여행을 많이 해서 대도시나 이 도시 위에 올라가 있는 액션 칸들이 더 좋은 효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르코 폴로2 재밌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지만 라운드 순간순간 어느 곳에 내 주사위를 올려놓을지 고민을 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상대방 플레이어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 칸을 막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모임에서 플레이한 보드게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